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스케디까지 잡을 수 있나요? 아스케디 그와 함께 무비 플래스! 플래스! 그리고 제이스가 와서 쓸어 담나요 혹시? 제이스! 전배 다 빠져있구나 어악! 자 충격파! 킬 만들어냅니다 첫 킬 이거 원거리에서 화살 쏘고 화살 쐈죠 충격파 고스트 위험하기때문에 뒤로 빠지는데 이거 먹자 드래곤이라도 먹자 먹고서 레이브 죽으면 죽음의 의미가 잡혔죠 잘큰구부라서 그라하스가 영웅이 되겠다! 슬톱뽑발! 킬 만들어냈습니다 한타도 순위 약간 과한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오 데뷔즈 퍼졌어요 정수만 무난하게 그냥 킬 만들어냈 에이씨 자 면 fps 다이라가 폭발 킬진 구잔 너라도 술독폭발 점렬 레이지 어 나 어디로 와야돼 조안 다시 왔죠 조안 지금이다 구잔 조 sour 조안 내려잡으면 돼요 조안 내려잡아 조안 점사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이쪽이 더 아파요. 우리가 더 아파요. 아 지네요. 더블K 3억 제기! 다 때려구섰습니다. 레슨스까지 파괴 시키면서 GG!